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8월 13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조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흐름 보시면 S&P 500 0.3% 빠졌었고 또 나스닥이 1.9%나 하락을 했고 또 러셀 2000도 1.6%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종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거의 다 발표가 되고 나니까 실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또다시 매크로 쪽으로 시장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 나왔던 부분 중에서 지난주에 조종을 일으켰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 숫자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헤드라인이 전달 대비해서 0.2% 그리고 또 근원이 전달 대비해서 0.2%니까 둘 다 곱하기 12 하면 2.4%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뒤로 갔었을 때 3%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했던 부분은 결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예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 예상치가 0.2% 전달 대비 상승이었는데 0.3%가 나오니까 이것도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여전히 이 숫자도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서는 겨우 0.8% 상승률이고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워낙 많이 상반기에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신용등급 강등 사태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도 있고요. 근데 또 오히려 반대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악재들을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주거비 지표도 나왔었죠. 그래서 주거비의 상승률이 전달 대비해서 0.4% 상승을 하는 거니까 곱하기 12 하시면 4.8%였죠. 이 숫자는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피크였던 게 8.3%였고 지금 몇 달 사이에 7.6%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근데 그게 좀 더 가속화되면서 연말까지는 4%대로 떨어진다든지 또 내년도로 가면은 이 숫자도 2, 3%대로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1년 동안에 3%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나올 겁니다. 근데 3% 미만 시대에 계속 유지가 될 때는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 이상 올라가서 4%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말 걱정스러울 수가 있고 시장이 급락하는 시장으로서 변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있으면 그 부분이 명목 성장률 4, 5%대를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이 3%대로 떨어져 주면은 실질 성장률은 1% 정도 많으면 2% 정도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죠. 이런 매크로 숫자들이 이제 실적이 지나갔기 때문에 또 다음 숫자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10월달이 돼야 되니까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또 남았으니까 그 기간을 여러 매크로 숫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일으키는 구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매크로 숫자들에 대해서 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계속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제법 많이 올라갔죠. 지금 4.0을 뚫고 올라가더니 또다시 4.1호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10년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나스닥이나 또 전체적인 지수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폭의 어떤 하락장이 오기보다는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연준의 기준금리의 인상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9월달에 올릴 것이냐? 그렇진 않죠. 벌써 지금 헤드라인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 0.2% 상승률 때라면 안정적인 것이고요. 또 한 번의 8월달 숫자를 9월 중순 정도에 보겠죠. 그 숫자도 여전히 0.2% 상승률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도 그렇고 헤드라인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9월은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한번 관망을 하는 그런 시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또 여전히 예대율이라든지 대출 증가율이 급격한 성장이 아니라 지금 대출 증가율이 보시면 한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딱 명목 성장률 그 정도를 서포트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어떤 경기가 과열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은 케이스 즉 마지막으로 올린 것이 7월달 숫자가 마지막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후의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마도 내년 연말까지의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는 3.75에서 4.25 정도로 떨어뜨릴 것이다. 즉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의 5.5%의 금리를 1.0에서 1.5%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내년에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아마도 내년 1,4분기가 지나고 나면 한 6번 정도 만나는 구간 동안에 한 0.25%씩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한다면 1.5%고요. 떨어뜨리고 쉬고 떨어뜨리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1%가 좀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4.15에 있지만 그 수준에서 더 위로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 수준에서 천천히 떨어질 것이고요. 단기 금리는 조금 더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구간이 내년 3월 이후에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주식 70, 80% 그리고 채권 20%의 전략을 가져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막 올라가기보다는 안정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달러지수는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깨졌다가 다시 지금 거의 103까지 올라와 있는데 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아마도 95 수준까지 내년 연말까지 간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투자에 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과 신흥국 중에서 신흥국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요. 선진국 안에서는 여전히 나하스닥과 나하스닥 100에 대해서 그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흥국 아래에서는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 그리고 이번에는 심천시장 중국의 심천시장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의 전략을 가져가는 전략을 편다면 올해 수익률 내년 상반기까지의 수익률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장기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워낙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매크로 숫자를 보고 실적을 보고 변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추세적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세큘러 사이클이란 게 있는데 그거는 보통 짧게는 29년 길게는 35년 이런 긴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큘러 베어마켓 변동성 구간과 안 좋은 구간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큘러 불마켓 그러니까 사이클이 여러 번 있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는 주기에 있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큘러 베어마켓이 나타났던 시기는 2000년 닥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고 그 기간이 짧게 보면 9년일 수 있고 길게 보면 13년짜리가 이어졌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바닥을 다진 게 2009년 또는 2013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상승을 해오고 있다. 세큘러 불마켓이 이어지고 있다고 만약에 계산을 하시면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14년, 15년 차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세큘러 불마켓의 길이는 저희가 봤을 때 과거의 역사상 짧으면 16년이었고요. 길면 20년 정도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17, 18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긴 길이고 지금은 후반부라는 거죠. 그 후반부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 빨리 끝난다고 생각했었을 때 아마 내년 말, 내후년 초 이때에 끝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빨리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AI,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클린테크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2026년, 2028년, 2030년, 2032년, 34년 이렇게까지 계속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결국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생산성이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들, 성장 산업들 때문에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수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500으로 생각했었을 때 저희는 최소한 이번 상승장이 끝나는 그런 지수 때는 아마도 S&P500 기준으로서 5,600포인트는 될 거다. 그러니까 전 고점이 4,800이었죠. 그것보다 한 20% 정도, 25% 정도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25%는 최소 상승을 하고 시장은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끝난다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의 인구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2024년 말, 2025년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는 인구 구조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다가 인구가 피크를 쳤지만 떨어지는 구간에도 생산성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자극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골디락스가 이어지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026년, 2028년까지도 계속 상승 주기가 나타나면서 그 폭은 2028년으로 계산했더니 S&P500이 8,50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인구 구조만 놓고 보면은 2026년이 피크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큰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지켜보면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현재의 시점은 어쨌든 이 세큘러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고 이런 가운데서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고요. 이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조종이 있을 때마다 늘려가는 전략을 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최근에 조종폭이 제법 큰 나스닥, 나스닥 백지수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치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조종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판단에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컨센서스 숫자 또 2,4분기 실적의 내용들을 짚어보면 이런 성장업종, 성장지수들이 상승을 앞으로 많이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종구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시는 전략을 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로 놓고 보시면 나스닥의 이익 증가율이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연간으로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동안에 1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률을 계속 보여줄 경우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6.5% 이상의 ROE를 창출하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ROE를 창출하는 그런 구간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큘러 사이클의 가장 고점이 최소 S&P 500 기준으로 25% 정도 상승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55%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7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는 이번 조종이 있을 때 충분히 투자를 늘리실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는 여전히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IT 관련된 쪽, 전기차,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엘스케어 8대 2 전략을 여전히 유지를 시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리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냐면 9.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조종이고 단기적인 조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ASML, 프라임 머테리얼스, 램 리서치, 온 세미컨덕터, 마이크로칩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나오고요. 또 한국으로 보더라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매력이 있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조종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 투자를 늘려가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투자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또 거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럴 때 휴가철에는 조금만한 자극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8월이 지나고 나서 9월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숫자도 봐야 되죠. 또 PC 인플레이션 숫자도 이번 달 말에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숫자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크로도 더 이상 너무나 악재가 아닌 즉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골디락스를 예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을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두렵고 힘드시다 하더라도 꾸준히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의 어떤 분할 매수 전략을 펴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도 긴 기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